사생패냐? 제가 잔다면서 그러다가 그 텐션 그대로 가면 20분 있다가 지쳐요. 다 잔다니까. 조절해야 돼. 알겠죠? 자 우선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그러니까 보고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우선 인사부터 드립시다.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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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마이크는 제가 제꺼 드리면 되죠? 우선은 팀 소개 및 우리 멤버 소개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하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오케이 컴온 마이크 넘길 때 박수가 나와야겠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SAI 엔터테인먼트 어 죄송합니다. SAI 엔터테인먼트 연수생 위시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위시걸스의 리더 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시걸스에서 목소리를 받고 있는 샤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리스테이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청량함을 맡고 있는 이영윤여 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청량함을 맡고 있는 이영윤여 혜진입니다. 저는 팀에서 청량함을 맡고 있는 이영윤여 혜진입니다. 이영윤여 혜진입니다. 리더 우아 그리고 청량함 청량함 혜진 아냐 이영윤여 혜진 이영윤여 혜진 이영윤여 혜진 카리스마 카린 이영윤여 혜진 이영윤여 혜진 이렇게 해서 너무 귀여웠어요. 아냐 잘 지냈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어떤 무대 준비했습니까? 저희가 우선 후보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곡은 여자아이들 선배님들의 ㅜ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로 오케이.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에이!